자, 엘더스쿨 5어 스카이림! 짜잔! 가이드스타가 개발하고 유통하는 유명 게임 시리즈인 엘더스쿨 시리즈의 다섯편 작품으로 스카이림 지역에서 벌어지는 도바퀸의 모험을 담은 게임입니다. 자, 이어서 가야죠. 오늘도 봤는데, 스카이림이 SKY 기준으로 23번째고요, 21번째. SKY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폴아웃이 21이고, 얼굴 왜 이렇게 찢어서 흔들리니? 보더랜드2 SKY가 전혀 안 늘었네. 보더랜드2가 더 높아요, 18번째인가? 어떻게 되먹은 거야? 보더랜드한테 밀리면 어떡해?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스카이림 왜 이래 진짜? 보더랜드가, 잠깐만 보더랜드가 그렇게 높다고? 저도 보더랜드를 자주 하지 않았습니까? 스카이림, 마블, 보더랜드. 이렇게 이제 내가 가장 많이 한 게임 랭킹이 있는데 네. 보더랜드가 스카이림보다 높단 말이야 진짜? 찾아볼까요? 보더랜드가 정확히 얼마가 있는지. 보더랜드 스펠링이 어떻게 되더라? 기억이 안 나. 보더랜드가 B.O.R.D였나? 아, 보더랜드 엄청 많이 보네. 야, 천명 보는데도 있네. 보더랜드가 엄청나네. 야, 스카이림보다 훨씬 많네. 스카이림 지금 몇인데? 1427이네. 그중에 한 명이 1400이긴 한데 스카이림은 폴아웃 4부터 폴아웃 670 540?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스카이림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스카이림이 자존심인데 540? 야, 어떡하니? 폴아웃 4에 이어 보더랜드한테도 밀려버렸어요. 어떡할 거야, 이거? 아... 아... 가자! 어떡할 거야! 스카이림 왜 싫어하는 거야, 갑자기? 스카이림 못들 터졌어? 장신구 할 수 있네? 거래강화 3급 전격 갈아주고 아, 저번에 마법부에 하다 말았죠? 마법부에 해야죠. 모철님들이 영혼 좀 빨아먹어볼까? 아이고 항상 이렇게 푸짐하셔 물약 좀 더 쟁여와야겠다. 물약을 좀 많이 썼기 때문에 좀 뽑아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어지럽지? 어제 마블 무역을 하도했더니 무역만 4시간 넘게 있거든요. 잠시만요. 이거 얼마나 했지? 한 6시간 반 했나? 그 중에서 거의 5시간 가까이 무역만 했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지. 소금... 소금을... 소금 각이 귀... 뇌리의 맴도라. 하... 자, 빨리 물량 내놔. 그냥 다 주면 되지. 뭐 이걸 또 훔쳐가기로 해놨어. 비어락이. 고기도 많으면서. 어디서 세싹기 돌리는 소리나는데? 최상급 부여있네? 가져갑니다. 야... 오늘 날인가 본데? 돌아갈까? 잘 받아갑니다. 소울잼도 갖고 가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보니? 왜 아무런 반응도 안 하냐? 내가 가져간다. 네가 준거야. 뭐지? 여기서 또 가져갈게 있습니다. 너 말고요. 네? 알겠어. 토프 디리 아직도 있어야지. 마이로... 당신의... 도움이가 고맙습니다. 왜 하이 엘프들은 저렇게 재수없어요, 다? 재수 똥만 있네? 나 지금... 나 맛이 갔는데 나 어떡하지? 아, 왜 이렇게... 마탱이 갔어. 내가 많은 의미가 있었네요. 내려갑니다. 다 저렇게 없네요. 소울잼을 원해. 야, 이거 판칠 아닙니까? 멋있다, 근데 석상. 석상 앞에서 한 번 찍을까? 꺼져. 썸네일 찍어야 돼. 아, 왜 이따위로 나왔니? 자... 아, 이거 아니지. 야, 일로 와봐. 음, 이 정도? 음. 가자고. 그래야지, 같은 썸네일로 통일해야겠어, 느낌을. 마, 마블도 같은 걸로 하고. 그래야지 구분이 가지. 마블이랑 스카이름이 헷갈리니까. 마블 꺼기 괜찮게 나온 것 같은 썸네일 그 이미지도 그렇고. 글씨도 그렇고. 아르르르르르르르르. 자, 빨리 갑니다. 말이 갑니다지, 갈 데 없거든요. 딱히 생각하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목적 있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거기 때문에. 아, 빨리 뭐. 맛있는 거 없나? 우리 맛있는 드래곤 다 먹었잖아. 이것도 먹었지. 일로 가서 먹어야겠네, 이제. 이쪽 라인. 내가 기억이 맞다면은 이쪽에서. 이쪽에 하나도 있을텐데. 재단에서 가자. 이쪽 폭은 저쪽이랑 다르게 좀 까탄스럽게 나있기 때문에. 드래곤 뭐 그런 것들이. 야, 제가 안 좋아합니다. 저보다 또 방송 화면이 안 보이네요. 방송 화면을 볼지, 시청 인원수를 볼지 정해야 돼. 겸. 흐. 왜 이렇게 바뀌었냐? 흐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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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보는 사람은 어차피 다 똑같을 거냐 하면. 생방송으로 보는 사람들이 시청자 수를 못 보게 만들어 놓는 건가? 쉽게 못 보게? 왜? 문제 있나? 여기로 올 이유가 없거든요. 그냥 가는 겁니다. 아 노가리 까고 싶어서 킨 느낌이 있어요 좀 어차피 그렇지만 아 뭔가 노가리 까고 싶을 때 키면 좋거든요 왜냐면 새 게임에 들어가면 내가 노가리를 깔 수가 없는 게 그 게임을 좀 보고 느껴야 되기 때문에 여유가 없단 말이에요 하던 게임 하면은 너무 편하다 보더랜드 그렇게 인기 많은데 보더랜드 좀 해야겠다 원래부터 이제 SKY 쳤을 때 좀 치고 올라갔거든요 오픈월드 아 오픈월드라서 같이 집계됐나 보다 근데 어떻게 SKY인데 걔네가 집계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오픈월드랑 상관이 없잖아 스펠링은 자식 그렇지 내놓으세요 가족 받아가구요 저기 왜 왔나요 진짜 진짜 왜 왔냐 여기나 딱 서 그렇지 리자드맨의 사냥을 그 누가 막겠어 다음 손님 사냥 게임이야 저분은 너무 거대하시구요 뭔데 여기 있냐 얘들 야 내 구역이야 뒤졌다 너희는 이제 쟤네도 문제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나 많이 강해졌거든요 그래도 가죽 가죽이 먼저지 어디가니 아 봐주겠다 야 멀어서 안 닿네 띄우 아 큰일났네 아 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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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어떻게 세모은거냐 ㅋㅋ 쟤가 왜 저러냐 갑자기 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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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낭비하게 해 어쭈? 야 싸워서 지금 안터지잖아 아아 그냥 싸워 2.5배가 아니어도 충분히 강하다 검초랑 잡았니? 검초랑 잡았니? 침 맞을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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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세다 우리 동료 기본 할인 주제 다 천설강화 드래곤뼈 화살인데 거기다가 에보니에다 제법인데? 아이 동무 에버드 사냥이요 가럿 쉿 엉덩이 대 띵띵 어디서? 봤다 해도 된다고 메모드 투명 메모드요? 아자아 화살이 아깝다 화살이 아까워 여덟 개나 먹었어? 여기 검치호랑이 너희가 잡은 거 있지 않냐? 내가 원하는데? 검치호랑이 가죽 어딨어 뭐 아니 저런 그렇게 들어가냐? 야 덤벼 덤벼 꽃게 주제에 말이야 덤벼 해소해소해소 이 몸에 박혀있잖아 내놔 아 일반 화살이구나 저건 아 일반 화살이구나 저건 소중한 화살 티끌모가 태산이여 흐흐흠 안녕하세요 뭐 없나 또? 야 거인 아니야 사슴이 먼저지 가끔 사냥하는 것도 재밌는데 야 이 화살 진짜 아프겠다 트아어 이건 진짜 맞으면 아프겠는데? 원래 뭐 다 아파 보이긴 하는데 이건 좀 심했네 봐준다 헌팅 게임이 따로 필요 없네 여기서 헌팅하면 되잖아 각하이디미야 오늘 로스트아크 엔딩도 봤는데 엔딩을 봤다고 해야되나 어차피 엔딩이지 뭐 만드다까지 다 했으니까 로스트아크도 다 끝났겠다 편한 마음으로 스카이디미 라이프 즐기면 되네 로아 노잼이었어 너무 쉬웠어 말이 하던데 소울플로우도 다 잡아지잖아? 너무 시시하지 않아? 메모드 옆에 분명히 거인이 있었는데 야 너무 배경 예쁘다 이렇게 예쁘단 말이야? 멀리 보면 예쁘네 가까이 보면 안되고 멀리 봐야되네 야 이렇게 예뻐? 제법이야 내가 깐 모드들이 거쳐가면서 좀 변했나 설마? 딱 돼 딱 돼 반응만 온다 이거지? 딱 돼 그렇지 딱 돼 야이 온다 나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딱 캐치해서 오냐 발견했어 발견했어 나 이미? 무섭고 오냐? 못 오지? 아 발 당구.. 아 발가락만 담그면 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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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이렇게 안맞니? 아직 내 시대다 어우 왜이렇게 안맞아? 너도 얼마 안남았구나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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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거인 왜이렇게 줄었어? 뭐야 아 야야야 뭐야 왜그래 왜그래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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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하라고 분명히 그분을 와 아 자 바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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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 가죽 내놔 저한테는 사냥이 필요합니다 가끔 이렇게 자유롭게 즐겨줘야지 스페인이면 안질리거든요 솔직히 맨숨 질려서 일어나봐 반박진 녀석 한 놈 어딨어? 경험치 난 경험치 경험치 보다 깔려있기 때문에 표신 내가 꺼놨지만 경험치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더 빨리 쏴 이리 와 그렇지 다음 손님 주사 한방 한방 더 어딜 도망가 엉덩이 맴매 맞으려고 그렇지 야 오늘 조짐이 좋구만 어젠 드래곤을 잡았으니까 이렇게 사냥도 해줘야죠 동물 차별 아닙니까? 다 잡아줘야지 아유야 어유 다채롭게 꺾는거 보소? 이리와 죽었다 어 야 어디야 제법이야 어 어 어 저기요 리액션 좋은거 봐라? 뭐야 뭔소리야 뭐야? 뭐 쟤야? 건방지기 말이야 개 주제 어 어 여긴 뭐 사냥을 다 끝낸거 같구만 아 정리좀 해볼까? 에본이 쟨 됐을라나? 에본이 좀 캐고 싶은데 무게 아직 넉넉하네요 40개만 있으면 되겠지? 에본이 에본이 managed 정리한다는 정리하는 매일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하고, 머리도 편하고, 입도 편하고 뭐야 하나 재된거야? 아니지? 철?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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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철이야 이씨 비켜 그렇지 에보니가 곧 재산이다 에보니 갑주 만들어서 팔아야지 에보니가 아니라 그 드래곤 갑주 뭐 깜짝이야 왜그래? 뭘 봐 에보니! 어 벽에다 붙여놨어 찾기 어렵게 하나 정도는 나오겠지? 두 개 나오겠지? 하나 들어가니까 뼈 들어가고 화살을 만들, 화살보다 역시 돈이지 열심히 캐 보자 그렇지 여기 광부들 없거든요 내가 다 죽여서 다 내겁니다 이렇게 광맥 계속 자라나면은 나 이런 데 살아도 되겠어 리얼 아니 물론 당연히 같이 살면 안되고 가끔 가서 캐고 뭐 재료로 뭐 만들어서 팔고 먹고 사는거 아냐 얼마나 좋아 자유롭고 개꿀 인생 아닙니까? 마우스가 말을 안든네 오늘 오크놈들은 어 인종차별이 심해서 인종이 아니라 어 충종? 아니지 파충류를 무슨 종이라고 그러지? 어찌됐건 정의의 심판이었습니다 한 두 개 나오려나? 한 두 개 나오려나? 그렇게 생각하면 드래곤빨 잡아야되는데 이거 개꿀보직이야 드래곤본 오히려 영혼이 쓸모가 없다 영혼이 썩어 나고 있는데 영혼이 썩어 나고 있는데 야아 너무 좋다 야 캐도 그렇게 캐냐꼬 안보이게 아직 안 깼습니다 DLC 다 안 깨고 메인도 안 깼어요 아 깨라니까 너무 지겹더라구요 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재미있긴 하다 확실히 아 노는게 사실 아무래도 이제 10번 넘게 깨다보니까 도저히 못 깨겠더라구요 아 깨졌습니다 열 몇번 깼어요 아 깨졌습니다 나도 너무 끔찍하게 우려먹은 거 같아 이 게임 아아 바닐라를 즐기는 게 제일 좋다 이게 이렇게 어떻게 이런거 하면서 마음이 편해지는 게임이 있겠습니까? 다 캣니? 왜 그만 캐 근데 골 때리는게 이렇게 쓸데없는거 하는데 유튜브 조회수 스카이힘 나오더라구요 마블도 쓸데없는 것만 하는데 이상해 나는 영원히 모를 것 같애 유튜브에 뭘 올리면 좋은지 영원히 알라디 없을 것 같애 신작 게임하면은 아무도 안보고 맨날 스카이딤으로 무혁하.. 마블로 무혁하고 스카이딤으로 재련하고 이렇게 똑같은거 똑같은거 또 하면은 그게 조회수 더 많아 기묘한 유튜브의 세계 뭘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사실 나만 모르는게 아닌 것 같애 왜냐면은 유튜브 댓글에도 모바일 게임 가끔 하면은 이 게임 어..불로..뭐라..불로홀이라 그랬나? 이 게임하면은 조회수 대박일거다 그렇지도 않고 로스트하크도 약간 있었거든요 야 이거 지금 치고 들어가면은 학고방의 태양이 될 것이다 이.. 아.. 태양은 개뿔 구독자수 크게 백스텝 했는데 로스트하크 재밌었는데 하긴 뭐 다 하느라 바쁜데 볼 시간이 어딨어 영상도 그렇게 많고 약간 그런게 있다 약간 이제 신작을 딱 나와서 사서 딱 하면은 조회수가 나오겠지 싶긴 한데 마음은 정작 하면은 이미 인기 스트리머들도 다 하고 있어서 인기 스트리머 영상 보느라고 학고방까지 다 안 봐 하던거나 하자 새 게임하면 정신없더라고 하던게 재밌지 그러게 말입니다 조회수가 약간 치고 올라오긴 해요 1.. 1화부터 하도 많이 올려서 영상을 지금 한 120개는 안되나 백.. 백.. 115개 정도 있겠다 120개 정도 있겠네 그러면 영상수가 많으니까 얻어 걸리는게 있긴 합니다 로아 깔고 뭐 접속하고 다행히도 저는 이제 아침에 켰으니까 접속은 금방금방 됐는데 왜 이렇게 부담되게 쳐다보냐 초록색 저거 왜 저래 왜 그래 약간 무섭게 생겼는데 맞는 말입니다 내가 2년동안 친목 밴하면서 친목하는 사람들 다 밴 때린게 내 잘못입니다 친목을 했었어야 됐어 친목을 했었어야 됐어 존목을 했었어야 됐는데 너무 공소체였어 다 캔거야? 별거 없네 위에 쟨 됐을라나? 근데 위에 쟨 안되는거 같은데 꽤 전에 갔던거 같은데 됐겠지 뭐 됐겠지 뭐 저기까지만 딱 캐고 너 많이 캐면은 내가 지겨우니까 빨리 장산하러 갑시다 시간을 갈아 넣는 재미가 있어 역시 역시 싱글게임이야 최고지 올라갑시다 올라갑시다 요즘 근데 확실히 그게 댓글이 많이 달리더라구요 요즘 그 사건들 터진걸로 근데 어떻게 같은 날 터지냐 그 불법 만화? 만화 애니메이션 사이트들 다 없어지는거랑 이 트위치에서 뭐 스트리머 사건 터졌다면서 어 그 비슷한 날이 터졌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래요 한 컵에 터졌대 신기하네 이런거 보면은 날도 참 뭐 터지는 날이 있고 안 터지는 날이 있나봐 조용 하다가도 갑자기 막 그러는거구나 갈데 없나? 다크워터 갈림길 저거 광산이었어? 수은 수은 금 한번 캐서 금으로 장사를 해볼까 금 캘거면 변함없어도 되니까 그냥 캐 보자 어 금이 여깄네 강옥이구나 강옥동굴이야? 별로잖아 황금바위강산인데? 그 때 그 때 나는 터진게 터진거를 한참 뒤에 들었거든요 댓글로 몰랐어요 그래서 시청자수가 늘거래요 근데 하나도 안 늘었거든요 난 그래서 몰랐거든요 늘거래요 나 살짝 설렜잖아 하핳 늘거래 뭔가 더 며칠 사이에 그나마 그나마 10명에서 5명은 왔다갔다 했는데 계속 한두명이더라구요 보면서 야 조짐이 안좋다 싶었는데 느는게 반대작용이었어 사실 인기스트리머들이 뭔사건 나는지 몰라도 뭔사건 나도 인기스트리머 방송 보는사람은 다른 인기스트리머 방송 보잖아요 학구방까지 보러 안옵니다 윗공기를 마시는 사람들은 아랫공기 안 마셔요 재미없거든 인기스트리머 방송 가면은 댓글들 막 올라와서 읽고 소통하는 재미가 있는데 서로 막 흐름을 따라가는 학구방은 그런거 없으니까 뭐 인기스트리머 자체가 재밌기도 하고 인기스트리머인데 인기스트리머 너무 많은거 아닙니까? 인기스트리머 우리 학구방은 맨날 버퍼링 걸리고 말이야 그 서버도 안해줘서 야 뭐 그만 캐 돌 캘거야? 가자 강옥.. 강옥도 캤으니까 수은 캐러 갈까? 근데 강옥 어디다 써먹지? 강철이었나 강옥이? 강철이었나 쓸모 없잖아 혹시 그거 되나? 스카이포지 전용 장비 되나? 아 여긴 또 그게 없지 운강로가? 하아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 때아닌 아크 시참 댓글이 많더라구요 제가 아크를 할 때 저는 시참을 하게 될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드래곤볼 파이터죠 제노버스 그리고 뭐야 보더랜드도 그렇고 시참이 있었거든요 몇 명? 마블이 꽤 오래 했는데 끝날 때까지 없더라구요 그러지니 했지 그래서 근데 갑자기 댓글에 마블 시참합니다 써있던데 마블 안왔는데 어떡하냐 가죽조각 가져가? 황금이야 이거 에본이 안 가져가? 에본이 무기였나? 아 무기였냐? 아 그럼 뭐해야지 비쌀거야 전투망치 해야되나? 야 생긴거 괴랄한것 봐라 여기까지 돼 무게 일단 뼈를 좀 구해야되네 무게는 어때요 이러면 무게는 더 줄었네 오히려 저 빨리 만들어서 팔아야지 닭다리 팔리긴 하나? 비싸서 이거 이거 야 만원이야? 이 정도였어? 야 살 수 있니? 나 이제 목걸이 필요 없겠는데? 5천원 5천원 주세요 4천원어치를 내가 공중분에 해야되네 그럼 냉기 내놔 봐 야 잠깐만 이거 산 다음에 대파리 해야지 어차피 이거 안 되잖아 이렇게 되면은? 좀 가벼운걸로 사자 이 그나마 가볍네 살게 있긴 하냐? 변화 필요하지 변화란 그럼 회복 필요하지 아 이거 너무 비싼데 이렇게 되면 또 너무 비싸잖아 이거는 아 잠깐만 애매하네 얘 비싸게 받아먹네 목걸이 차고 있나 나? 거래 항상 차고 있고 아아 뭐 좀 사볼라 그러면은 꼭 이렇게 애매하게 들어와 천원 이천원 냉기까지 하면 이천원 삼천원이고 이천원어치를 더 효율적인거에서 하고싶은데 신성했지 소울트랩 했지 넌 날이 아닌가 보다 야 전당포에 팔아야겠다 전당포에 팔아야겠다 이거 감자 하나 2... 2골드니까 바닥에서 양배추랑 파 뽑아서 갖다주면은 하나당 1골드씩 좋죠 밥 먹고 살만한데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뭐 재료 제한이 있긴 한데 만약 1시간 일어난다고 치면은 꽤... 야 이거 스카이님 이거 우리나라보다 빅맥 지수 높은거 아닙니까? 빅맥이 없긴 하지만 저 이거 조금 살만하지 않나요? 이 동네 이거 파괴마법 필요없고 이거 비싸 가리용 한손 가장 좋은 기술이요? 그렇게 정할게 있을까요? 저 생각을 안해봤네요 한손 갈았잖아 중국... 궁수를 갈았나? 궁수를 갈았겠지? 변화마법, 환영마법 전문가로보 환영마법 음... 쓰읍... 그렇게 보니까 좀 생각할게 좀 많네 항상 저는 이제 전사, 법사 그런거 신경 안쓰고 하거든요 전사로도 마음쓰고 막 그러기 때문에 퍽으로 그냥 순수하게 뭐 만능형으로 잡캐로 키웠을 때 가장 이득 보는 거는 변화마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항력이 붙어있으니까 퍽으로 이게 제일 나은거 같네요 그렇게 보면은 무단하게 정말 내가 줄거 다 주고 아이 뭐 레벨 올리고 이제 수전을 받아야겠는데 받을 애가 없다 아 그럴 때? 그럴 때 주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장사를 그러지까 제안이 다른데 가서 장사해야겠다 그럼 지게 하지 말고 아 장사가 잘 안되는구만 오랜만에 이곳으로 갈까? 아 저는 일단은 다 내가 필요한거 다 주면은 마지막엔 변환 주는 편입니다 저항력 올려야 되니까 또 애매하게 20분 오바된거야? 항상 이런다니까 하아 좋아 좋은거 있지? 여기 노다지잖아요 여기 마..마피에 있던가나? 신성을 한거 같고 두개랑 괜찮은데? 여기까지 받으면은 4천원 잠깐만 그러면 전설이 야 900원? 800원까지만 해서 쇼부 보자 조각이랑 가죽은 무겁잖아 뼈를 보충해오면 되니까 애본을 사서 다 사지 말고 자 하나 하나 더 이렇게 하자 아 이거 두배 올라가네 뼈하나 들어가는데 받아가 갈자 비싼거 구매하니까 들어오는 금액이 다르네 한 번에 실적으로 천원? 갈거 갈구 빨리빨리 올려야지 안한다 안한다 하면서도 이거 삼신계 하게 된다 사람이 항상 지겹다 지겹다 못하겠다 못하겠다 하면서도 하게 돼 피할 수 없는 운명이야 뭐..왜 이렇게 하는데 냉기랑 소환 아 마우피에 있었어 나? 이거 필요 없잖아 돈 많으니까 그냥 해버려 저건 안 올라가네 그냥 부여 하나 해야겠다 망토도 부여가 돼? 망토 부여 된다고? 망토에 부여가 돼? 말도 안 돼 무려 25%가 된다고? 마저 할래 그럼 나 마저 할래? 좋아 아 내가 끼고 있는 망토 했어야 되는데 아아 야 망토 바꿀래? 아 네 망토 아 야 너 너는 그 종 그 장비면은 그 망토 아니지 내가 가져가 마저는 뭐 동전 들어가니까 입었냐? 아 너무 굴이다 야 아 됐어 나 망토 빨리 입어 이거 무슨 망토인데 인첸트 돼 있냐 뭐냐 이거 이거 어디서 얻었나요? 이런거 얻었나요? 영알묻인데 지금 영으로 써놓은거야? 번역기 들어와 우리한테는 편리한 번역기가 있으니까 글씨가 작아서 보이지가 않네 이거를 잠깐만 이거를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내리면은 방송에서 보이거든요 번역기 어디갔냐 번역기에다가 영어만큼은 절대로 읽고 싶지 않아 왜 일본어로 번역하냐 이거 일본어로 번역하냐 이거 일본어는 번역을 한번 눌러보는 적 역사가 없는데 됐다 한국어에서 한국어 일본어가 맨 위로가 있어 한국어 한국어 유적 내에서 오랜 세월에도 불구하고 보존된 무성한 깊은 보라색 웰빙 이게 능력이야? 오래된 유적에서 보라색을 유지한게 능력이야? 볼 때리네 이거 게임 그래 하나만 더 만들까 그럼 아까워 싫어 나는 보라색을 유지한 능력을 가진 망토를 가져갑니다 레벨은 아직 안됐냐? 아 됐네 배우러 가야겠네 내 아버지의 부스 오 예쁘다 근데 디자인이 보라색이 짱인가? 근데 망토 인센트 되는거 되게 좋다 이거 이제 알았네 지금까지 좀 가장 세겠는데 그러면은? 인센트만 하면은 두 개도 될거 아니야 저항을 방패로 줄 필요가 전혀 없네 방패에다 방패 맞게 주던가 체력이랑 재생을 주면 되겠네 망토에 이제 거래? 허래도 필요 없고 너무 가진게 비싸서 이제 팔 수 없을 정도가 됐으니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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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까지 되던가? 선생님 아 선생님 이거 어떻게 고마워서 어떻게 사나 이거 아 너무 무거워 드래곤? 아이 와준다면 난 고맙지 드래곤 빨리 내려와 고대종이라고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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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잖아 그거는 좀 그렇지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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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때가 아닌 것 같다 야 어우야 선생님 아무도 안 내려왔어? 저기서 끌고 와야겠다 아 이 게임은 여기서 어그로 끌면은 바로 내려오거든요? 그쵸? 개꿀이야 어딨어? 나 할만큼 했어 그렇지 나 할만큼 했어 그렇지 나 너무 무섭다 야 쳐다보지 마 야 어디갔냐? 공수 돌아갑니다아 와하우 와하우 야 고대종은 무서워가지고 맛딜 못넣겠는데? 지금 내가 넣을만한 녀석이 아닌데? 내려와봐 산적도 못이기는 마당이 말이야 그렇지 일단 내려와 빨리와 지구 채우고 구리였지? 먹어야겠다 풀은 없네 재생이랑 증가랑 그렇지 쳐도 아프니까 저항력 꽤 올렸는데 너무한거 아닙니까 이거? 개조기가 제일 무서운거 같애 어허우야 아우야야야야 잠깐만잠깐만잠깐만 타임 야야야 선딜 없이 들어오면 어떡하니 머리 치워라 머리 치워라 맨날 며칠동안 너만 잡고있는거 같은데 드래곤 마 난 그래도 행복해 야야 야 안 내려와 빨리와 분명 선딜 없이 온다 이제 선딜 없을때만 조심하면 될거 같고 뭐 내려와 참지마 날려버리는게 낫네 지구를 차니까 괜찮은데 그렇게 때리는게 어딨니? 너무한거 아니니? 옆으로 내려온거 니 선택이면서 내가 옆에 있다고 날구친거야? 양심있어야 될거 아냐 아 잠깐만 아어어어 오우야 잠깐만 우와 거기서 이제 못올라가잖아 살아야지 뭐 이래 그치? 아이 쳐다보지 말고 아이 쳐다보지 말고 살아야지 뭐 어디서 고개를 돌려 백날 쏴봐라 맞나 기둥도 못 녹이는 드래곤이 뭘 이거 이래서 기둥 이걸로 한건가? 나무로 하려다가 얘네가 안만들었겠지 골렘이 만들었겠지 골렘이 있다며는 쏘고 가자 야 어떻게 3분의 1이 나니 와아 드럽게 드러내네 야이 되냐? 아오 야 그러지말라고 진짜 미쳤나봐 야야야야 잠깐만 잠깐만 허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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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어떡할거야 이거 어떡할거야 이거 썸네일이랑 찍을까? 힘들 때 웃는 자가 인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류의 썸네일이다 끝내준다 썸네일 야아 이게 썸네일이지 죽음을 앞에 둔 썸네일 좋구요 움찔거리지마 아직 아니야 그래 왜 야 그거 아니잖아아 그거 두번하면 죽는다고 아 아잉 역시 인류야 한 번 더? 야 니가 회복했다고? 에이 구라치지 말자 우리 가까워서 그냥 밀어도 되겠는데 가까워서 그냥 밀어도 되겠는데 야 내가 드럼 넣는게 75인데 니가 내 방패에 무는게 77이라고? 너무한거 아니냐? 아 비닐 뭔데 아 필요없어 저런거 버려 서클렛이 빛날 때가 왔다니 슬슬 아 뼈 하나 좀 충격적인데? 뼈가 주력인데 애포네도 만들어야 되나? 어디 갔다 왔니? 날개 받고 날라갔다 왔냐 밖으로? 이상한 놈이네 자연스럽게 합류하는 것 봐 빨리 이거 업그레서 방화 여기 안되잖아 여기서 해야 되잖아 에보니 장비를 만들어서 팔아야겠다 쟤는 장사 안했으니까 에보니 뭐 들어가더라? 뭐 먹었었네 지금 아 가죽 조각 들어가? 하나 둘 어차피 에보니로 계산할거니까 에보니도 만들지마 야 잘 논다 야 어디갔니? 야 장사 한시간 전에 나가면 어떡하니 아 쟤 왜 저러냐 쟤 진짜 속 뒤집어지게 뼈 나 받았는데 아 여기지 에보니 그럼 이거 얼마야 아 이거 버려야되는데 야 에보니도 되게 비싸네 에보니가 적당한데 오히려? 장사할거면은? 그렇지 어우 금액좀 봐 아름다워 아직 올라가는거 봐라 올릴 생각 전혀 없었는데 그냥 심심해서 한건데 야 어딨어 장사해야지 아직 20분 남았어 쟤 마누라 바람났나본데 퇴근하기 전에 어디갔냐 진짜 일로 나가지 않았어? 됐어 용뼈은 아껴뒀다 화살로 만들고 제전 최하급 했지 은신상향 안했잖아 나 이거 아 생읍 있네 생읍 해야겠네 아 근데 생읍이 뭐 이렇게 비싼걸 해놨냐? 나 이거 쓰고싶다 근데 이 도끼 도끼 땡긴다 이거 자 자 좀 생각좀 해보자 어 좀 저렴한거 없니? 너 이렇게 기회다 싶어서 다 팔아넘기는데 가만 안둬? 화염 없잖아 나 화염하고 그럼 에보니 일단 사 이 정도 사 아 너무 많이 샀다 야 전투망치 처분하자 그냥 여기가 방어구도 처분할거면은 그냥 나는 저렴한게 나은거 같은데 무기가 제일 괜찮은라나 그냥 지쳐 두고 보자 한번 이것도 조각일만 만드네 그럼 좀 싼걸로 해서 에보니가 두개 들어가네 조각이 두개 들어가고 색이고 가성비는 얘가 제일 좋네 그럼 장갑을 양산해서 팔아넘기겠구만 이거참 이거 단가 나오냐? 단가 안 나올거 같은데 이거 이 정도면은 업글 금액 생각하면 무기가 난거 같다 그냥 무기가 얼마였지? 망치로 망치로 여섯개 들어가 하나에 세개 여섯개니까 두개 금액이 아 훨씬 비싸네 망치가 망치 장사하는게 최고네 마라카스 오크한테 오크 여자한테 장사좀 해야겠다 어 왜 여기 계세요? 어 여기 왜 저 적있냐? 야 소지하지 말고 내꺼나 사과 저항 있지 지구력 피해 없잖아 피해랑 아 체력 증가 있다고? 최상급 것도? 아 안되지 매직칼 했고 에보니? 잠깐만 에보니 아 잠깐만 잠깐만 얼마야 지금 팔 수 있는거 장갑 팔아 그러면은 1,900원 일단 하나만 정산하자 야 44야 이렇게 하고 가는대로 가서 갈면서 배우고 오고 왜 나는 삼신기 만든게 제일 재밌지? 왜 제일 재밌지? 이상하네? 작년만 해도 너무 싫어서 절대 안했는데 귀찮다고 이게 제일 재밌는거야 이게 제일 재밌는거야 갈구? 아 이거 하나밖에 안된다고? 아니잖아요 이거는 갖다 버려버릴라 진짜 어디있어 그러면 삼국도 어디갔냐? 야! 가르침 어 잠깐만요 오랜만에 푸스로다 맞아볼래? 야 나 잘못했어 아 그 그거 갖고 화낼줄 몰랐지 여태까지 그렇게 다 뺏겨놓고서 그거 동전주머니 하나 가져간거 갖고 삐칠줄 몰랐지 다음 시간에 침대 밑으로 기어 들어가세요 일어날 수 있냐? 못 일어났는데? 아 일어나네 아 재밌을 뻔했는데 아쉽네 벌써 이렇게 많이 찍었어 나? 아 너무 금방 오르는거 아냐? 천천히 좀 즐길라 그랬는데 말이야 어디있어? 부여 73위야 벌써 이중부여 80위였나? 금방이네 어 기적의 산물 한번만 부여 가능하며 세개가 된다 야 뭐야 왜이래 갑자기 뭔짓이야 깜짝 놀랐네 뭐야 서클렛 슬슬 작업을 걸어야 될 것 같은데 나 지금 잊고 있는거에도 걸 수 있나? 아 지금 잊고 있는거 안되는구나 서클렛 지금 걸면 얼마나 되려나? 뭐 되냐 아 이런식이야? 궁술 강화해야 되네 그럼 28위야? 어 괜찮네 궁술 강화가 괜찮네 야 이거 재밌겠는데 이제 저기 아래층에 있어 아직 쟤는 안됐냐? 드래곤? 쟤 슬슬 나와줘야 되는거 아니야? 안 펀치게 됐잖아 그렇지 대룡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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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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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직이야 쟨 됐다 이거지? 대룡이네 근데? 나 47인데 50 나오면 안되지 나보다 세잖아 원래 싱글게임 혼자 하는 사람들은 자기보다 약한거 나와야 좋아한다고 진짜 레벨도 높고 진짜로 세면 어떡해 레벨도 높던가 가 가 가 가 가 싸워 싸워 가서 냉기야? 냉기 있잖아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망했다 야 야 그냥 싸우자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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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오냐 오냐 그리피 깨졌죠? 방어 아 지금 쓰면 안되는데 브레스트 썼어야 되는데 방어 올렸엄마 이제 반밖에 안들어가 아이고 야 바로 치는거 없잖아 반칙이잖아 아아 아아 상속도 없네 진짜 올라가 그렇지 지금 힐할 기회다 어디갔니? 거기갔냐 큰일났네 이거 어떻게 가냐 나도 나도 원거리로 할까 그냥 쫄리는데 나 어때 아프지 야 겉만큼 망치만큼 들어가네 둔개만큼 들어가네 안정적으로 올라가 생각하지마 야 팔몬하살 왜 써 다 썼어 설마? 에이 아니지? 아니잖아 사실 있잖아 뭐야 왜 안 써 못 쓸었는게 아니었는데 아 왜 그래 피같은 하사를 야 이거 죽냐? 잠깐만 어어 야 왜이래 갑자기 야 소거 튀면 어떡하니 내리 앉아 빨리 응? 딱 딱 앉아있어 무적자리냐? 고장났네 고장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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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장난 주제 고장난 주제 야 고장났지 너 아 40이야 데미지? 대따 세네 너무 센거 아니냐 쟤? 다 쏴도 못잡겠는데 열심히 쏴 열심히 쏴 쏘는게 남는거야 좀 땡겼다가 쏘면은 아픈거 같은데 부들부들 쏘고 그렇네 부들부들하고 쏴야지 다 아프네 훨씬 부들부들부들부들 계속 쏘면은 40 맥스가 40 막 쏘면 안 아프지 너무 여유롭다 야 버그 수준 20발이나 썼어 고장나서 안날줄 알았는데 거긴 안돼 야 거긴 안돼 위험해 쟤 가까운 데 앉아봐 아 그만 뱉어 그런 것 좀 아 계속 도망다니니까 가만히로 보이나 들어와 쟤도 화났잖아 널 죽여버리겠다 그러잖아 아 진짜 이럴거냐고 아 이럴거냐고 진짜 야 야 이걸 또 사러가 특급하러 먹을걸 그냥 레벨업 찬스 없냐 그런거 특급 특급찬지다 야 이 정도 이 정도 강적이라면 특급을 먹을 수도 있어 대종이가 상대적으로 제일 센 것 같애 전설 나올 정도 레벨 되면은 삼진기가 끝나 있으니까 솔직히 약한데 대종이가 제일 두려움해 큰일 났다 뭐야 레벨 아니었어? 죽어! 아아 아 뼈 아홉 개인 줄 알고 되게 설렜네요 뼈 하나 줬어 아이 왜 이렇게 짝이 주냐 갑자기 이럴 필요 없어 나 바위 같다 야 바위처럼 단단하게 육백 육 부족한데 이 정도로 병참 만 줄라나? 고대룡이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겠어 이제 부여의 시대로 가야되는데 뭐야 아이다 야 지금? 화숨 화숨 앗 난로 쨘거 처럼 색깔이 저러냐? 가야되나? 자 데빌업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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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야 되는데 뭐 아 여기까지 찍었으면은 이제 뭐 사실상 올릴 수 있는 건 다 올린 건가? 저 선생한테? 90까지 못 올리지 않았나? 거의 20 남았네 80이상 뭐 찍어도 이미 없잖아 어차피 80에서 2개가 되면은 3개를 할 필요 없으니까 100까지 하면 언젠가 올라갈 테니까 귀찮을까봐 맥스7 낮게 잡았나보네 그냥 얘네도 모드네이터팡 만든 사람들도 아 75까지밖에 안 돼? 아 이 정도였어? 이 정도면 날아가야 되는데 감사 자 다음 올릴 거 없는데 진짜 없네 진짜 없네 궁술 올려야지 뭐 궁술 궁술 지금 몇이야? 한 손이 중갑 78에 한 손 90 궁술 70 방어술 70 다 골고루 올라가 있네? 방어술 70이라데? 궁술 70이네 궁술 올려야겠다 야 방어술이 70이라니 뭐 한 것도 없는데 나 드래곤 때문인가? 아 상태밀 아 상태밀 형님의 형님의 경험이 가만히 있었나요 내가 알게 보여줄게 뭐 오스 로드아! 이렇게 되면 할 거 없잖아 이제 한 손에서 집중 강타 후 3초간 공격 속도가 75% 증가한다 괜찮은데 방어술은 어디까지야 방어술은 아직 폭포인트 부족하네 궁술 비틀거리지 않는다 아 주문과 함께 화살을 발사 저런 것도 있어? 이건 뭐야 바늘깨기 마땅히 없다 내 취향인 거 없다 바늘깨기는 괜찮은 거 같긴 한데 번거롭기도 하고 화술 15초간 증가 괜찮지 이거 아 너무 센데 저거 솔직히 오베리인데 가져가자 오베리 어딨어 전설라이로에 죽표 써도 되겠는데 이 정도면? 이렇게 개판이면 화염 숨겨 3차지가 필요가 없네 1차지가 최고네 그러면 드래곤 추락이 드래곤 추락이 드래곤 추락이 빠르니까 진짜 그러면 그걸 올려야겠다 부여를 부여를 또 5는 올려야 되니까 5 되냐? 될 것 같은데 하나만 더 하나만 더 몇이야 지금?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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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괴 80 파괴! 아 회복이야 회복 80 70 부여 하나 경험치로는 42,000 드래곤 두 마리 잡지 뭐 까지 거 드래곤번인데 용을 잡고 그 힘으로 업그란다 저기 있죠 지금 내려와 또 고대니? 아 고대만 나오냐? 내려와 잘 잡자 집중상탑 집중상탑 또 상승 괜찮은데? 여진 괜찮은데? 어 괜찮네 이거 이렇게 이렇게 보내는게도 안 돼? 안정적인데? 그렇게 낫진 않나? 안정적 어 야 야 야 야 그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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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위험하네 얘 반피야? 못날면 더 위험할 것 같은데 이거? 아 큰일 낫다 큰일 낫다 큰일 낫다 맞들 되냐? 지구력을 믿어야지 뭐 지구 지구 지구력 지구력 지구력을 믿자 지구력을 지구력을 눈치지마 어우 야 내 몸? 맞지 지금 아 망했는데? 그게 되니? 선들 없이 들어오면 어떡해 어 야 죽겠다 맞지 죽겠다 이거 진짜 많이 죽겠는데 어떡하지? 어우 야 진짜 많이 죽겠네 잠깐만 우리 대화로 해결하자 어어어 다행이야 이 우두막은 희망이야 우와 꼬리 내놔 꼬리 돼 꼬리 야 잘 버틴다? 장빛발인가? 잘 버티네 계속 그렇게 해줘 얼마나 좋아 잡게다 야 니가 드래곤분 하니라 막탄 내꺼야 막탄 내꺼지 그렇지 야 뼈 3개? 빛을 3개 경험치까지 레벨을 아껴뒀다가 다음놈 잡자 물약 없다 아 아 야 너무 특급용만 나오잖아 이기를 써야되나 이거 두 마리 잡았고 천볼재단 아까 갔으니까 안 나왔을 테고 어터마치탑 댕기 폭풍 조심해야겠네 아니구나 여기가 있네 고대용은 무슨 모드인가요? 바닐라입니다 바닐라에요 내려와 내려와 아오 야이 보이는 데서 쏴야지 이씨 큰일났네 어 한번 올렸어야 되는데 어우야 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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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탄다 아 야 날라가는 거 화려한 거 봐라 내려와 빨리 내가 이것만큼은 안 쓸라 그랬는데 어쩔 수가 없구만 나 이거 꼭 쓰임말이 오다니 내려와 어디가 아 날개였어? 올라갈 생각 하덜말어 여기 죽는 거야 야 하늘 말어 어따 대고 야야야야야야 그건 아니잖아 그건 아니잖아 날려 보내야겠는데 이거 딱이야 2번 파스에 날려야겠는데 광포도 잘 오르네 니같은 일등공신이구나 올 날라갈래 이제 슬슬 어떻게 생각해? 난 너가 날라갔으면 좋겠는데 야야야야 잠깐만 이거 아 미쳤나봐 진짜 야 니가 좀 제너로 잡아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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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하듯이 용사냥 시간에 아무것도 못사넣으면 내려와 그냥 어딨냐 고양이부터 제거해야되나 야 잡아 빨리 어그로라도 끌어 야 와 여기가 어디다 살려ela 살려가 오오오우 망했다 막고 오오오오 물기? 어진 쓸 각도 안 나온다 이거 큰일났네 그거 써야 되나 일단 일단은 Let's go! 아야 선 선 딜 좀 주자 지사위 그러지 말고 지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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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리지마 끊어질 때가 되는데 끊어질 때가 됐지 그렇지 망했다 잘 생각하자 잘 생각하자 잘 생각하자 잘 생각하자 어! 막아! 막긴 좋았어 또 나야? 또 나야? 또 나야? 또 나야? 또 나야?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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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야돼 야 다 회복했는데 에테르라서 안 막힌거야? 미쳤네 뭐 잘 보틴다 너 은근히 나 올라간다 진정한 전사는 활도 쓸 줄 아는 법 주표거는건 좀 오바인거 같은데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데 여기까지 소수있냐? 난 직빵인데 여기 여기 되니? 니 얼굴은 여기까지 안오냐? 부들부들 도망다녀 아 무슨 뱀도 아니고 템젠 됐니? 아 저게 템젠이지 내려가야겠네 그럼 야아 동승 열일한다? 어디갔니? 동승 열일 동승 열일 동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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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무서운 녀석 이거 아 선디를 진짜 가져오세요 선디를 어디다 가 오우 262 오우 야 잠깐만 죽어 아아 자식 되도 않는 고생을 시키다니 얼마냐 고대룡 두 마린데 아 이래도 4천부족해? 이건 좀 오버한거 같은데 나 이제 못잡는데 나 이제 좀 쫄리는데 슬슬 이제 인첸트 할 때 됐는데 나 이거 4개있죠 지금 4개면은 되네 기본은 되네 그러면은 한마리 거르고 인첸트까지 잡고 가자 세쿤다 쟨 됐을거 아냐 아 뭐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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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홍보하냐 나 여깄어요 왜하냐 부들부들 쏘고 부들부들 쏘고 부들부들 쏘고 야 니가 쏘서 걸렸잖아 나까지 멍청아 화염순결 쓴다 진정한 비자드면은 역시 화염순결이지 냉기 형태같은거 쓰면 안되지 자식 저거 자식 저거 들어와 축하핏은 되면 질거 같은데 그냥 자식 저거 허어어어 어허어어어 넘 쫒아 죽어어어 어? 아 이게 안 맞는다고요? 어쭈? 어디서? 이걸 왜 가려갔대? 아 이제 됐나? 거인 둘이면은 됐을 거 아니야? 그렇지 아 진짜 힘들게 해 사람 아 당연히 마롭대학에서 해야겠지? 재료는 그렇다 쳐도? 아 나 집에 있지? 부여하는데 몇이야 지금 포인트? 부여는 8시까지만 하죠 최상급도 있고 일단은 방패 빼고 다 하면 되나? 방패까지 하면 되나? 특급이 없네 특급이 나 법사랑 교환할게 뭐가 있지? 아 내가 이걸 해도 법사한테 팔 수 있나 이거를? 아 자파상점에 팔 수 있지? 맞다 맞다 야 꺼져 바쁘다 바쁜 사람이야 안가? 어디서 무기 내가 없어? 에본이가 지금? 진짜 없네 에본이 좀 줘봐 내 거 내 거 있잖아 도끼 그렇지 망치 하나랑 천구백원 밖에 안 해 쫄린다 이제 막 아 내가 잘못했어 아 이거 껐다 펴야 돼 이러면 아 진짜 그거 한번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에본이 계속 주다가 갑자기 안 주는 것 봐라 에본이 무한 돌리기로 그리고 특급 소울잼 자금 챙기자 어 근데 나 재련하려면 아 재련도 해야되지 그걸로 재련을 먼저 올려야 되나 그럼? 남는 거 하면 되겠지 뭐 60초잖아 부여 포션은 재련이 30초고 돈이 두개 받고 받아가 아 저 비싼 걸 그냥 받아가네 망치 두개 있으니까 특급 살 수 있겠지? 지금 특급 영혼 먹으려면 매머드 잡아야 되잖아 매머드 매머드한테 소울트랩 쓰고 잡아야 되니까 귀찮으니까 그냥 사자 망치도 많은데 뭐 특급 하나 1300원 괜찮네 단가 많네 일단 부여를 먼저 해야 되네 4개 하고 부여 아니 부여를 그렇게 하면 안되지 목걸이 반지 그리고 뭐였다 팔찌랑 신발이었나? 그게 이제 재련이었나? 빨리 해보자 목반 팔진 팔목이랑 전투화 아 그냥 다 해 한 세트 만들고 아 반지는 많잖아 목걸이 반지는 그러면 이거 얼마나 했어 지금 버려 그냥 이거 안쓰면 반지 4개 목걸이 짱많음 이거 버리자 이거 거슬린다 그러면은 다 되네 아 불안한데 특급 소울잼이 몇개 필요한거지 그럼 4개에다가 8개에다가 4개 8개 9개 9개 있어야돼? 특급 9개 2개 있으니까 지금 7개 사면되네 아 금방 모으네 그럼 2개가 되냐? 아 2개 너무 꿀린다 야 비닐 좀 처분해야겠다 비늘 비늘로만 만들 수 있는 장비 뭐있더라? 비늘로 만드는 견갑은 비늘로 팔릴거 아냐 그럼 비늘로 만을 팔아야겠네 비늘 제일 쓸모없네 여기가 짱이야 화살도 만들고 말이야 비늘 그치 철들어가? 비늘 갑주는 갑주로 들어가는 철 일단 갑주 하나 만들고 재련해야지 뭐 재련하고 아 이게 3500이야? 별로네 철이 좀 필요하구나 철이 그치 알보한테 가자 아 철을 캐게 되다니 내가 강사에서 그냥 캐올걸 왜 아낀거야 나 빨리 빨리 만들어 팔아 팔아야지 뭐 무거우니까 알보 장사 끝났어? 27분 전에 끝났어? 아 아 개새끼 아 여기 쟨 됐네 쟨 됐네 35까지 봐 내꺼지 좋아 다섯개면은 두개되나 네 개 네 개는 더 만들 수 있네 네 개 아니지 두 개 빠지니까 두 개는 더 만들 수 있네 그러면은 세 개는 필요하네 철 세 개만 주세요 알보 철 강맥 없네 여기에 스펜 집에 있을 것 같은데 들어가면 욕먹을라나 알았다 알았다 잘못했어 잘못했어 페인달도 들어갔잖아 치사하게 구내이네 너희 집에 알보르 집에 철강사가 없던가 없지 얘 이렇게 구차하게 가야된다니 12시간 기다릴바에는 세금한다 꺼져 나 지금 민감해 철 세 개 개온다 까짓거 아 나 근데 곡괭이 없잖아 여기 있겠지 뭐 광산인데 여기는 고정이야 어 레벨링 안돼 특혐이야 눌러 눌러 놓지 않았냐 저번에 내가 클리어를 했는데 저거 올려놨다며 다리를 다시 못 됐네 진짜 뭐 없니? 역시 여기 없구나 철강산인데 세 개가 안 나오겠어 이건 이제 철은 광석으로 되니까 일대일이니까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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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기로 뱉는 둥기로 뱉는 수준 준거 필요 없는데 예지 있잖아 아 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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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필요 없는 책도 좀 떠줬으면 좋겠어 설마 두 개로 오링나지 않지 그치 지금 시방 나랑 활전을 하자 이거요? 뱉 뱉 용광로 어딨냐? 용광로 여기 있었는데 광로 어딨어 광로 잘가 아 만들어가자 아 세 개지 맞다 아 용광로 용광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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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나가 집착하지 말고 나가 오늘은 귀중한 드래곤 빈을 갑주로 특급 소울잼을 소환하겠습니다 여기 없냐 용광로 아 뭐하니 흡혈기랑 싸우고 있는 곳에 자 간다 확실하게 퍽 때문에 강화된 저거라 그런지 이거 이름 뭐더라? 수돌이라 그런지 비싸게 팔리는 것 같기도 하네 아 광석으로 광철 만드는 거구나 광옥에서 남은 두 개 오 잠깐만 착각했다 배움 배움이 필요하다 배움 중갑이나 찍을까? 이렇게 된 거 중갑이 발카스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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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속 반응 중속 반응 그렇지 좋은 가르침이야 들어와 으아 흠 스퀘어는 이즈그모르의 능력이 있는 것 그리고 당신 자신을 지켜줄게 에잇! 어디야 깨워줘야 되니? 가자 빨리 일어나 우리 교환하러 가야지 한군데서 다 하죠 번거로운데 일곱 개의 소울잼을 원한다 큰일날 뻔했네 경비 바로 옆에서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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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없어 시간 없어 시간 없어 바쁜 사람이라고 지금 바쁜 사람이라고 지금 특급 아 야 장난하니? 특급이야 특급 아니면 안 받아 나는 내가 특급 아니면 안 받아요 특급 내놔 특급 내놔 특급 아니면 안 받는다고 어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기억해 내가 세게 맞았으니까 줄거지? 어 좀 더 그렇지 그렇지 역시 세게 맞아야 말을 들어요 말로 하면 못 알아먹거든 일단 망치 먼저 팔고 기억해 기억해 내가 너 그냥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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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급 4개 9개 들어갔었나? 5개 더 해야 되네 5개 금방이지 금방이야 5개 돈도 충분하고 하나 4개 3개 5개 돈이 최고지 돈이 최고야 얼굴 몇 번을 때리는 거냐 아 왜 그래 빙고 팔라 그래 진짜 뒤져요 진짜 우이씨 응? 살펴봐 3개 필요하다고? 2개 2개 필요한 거 맞나? 아 나 가볼 거 같아 2개 1개 2개 뭐 해서 뭐 그냥 처분해도 상관 없긴 한데 이정도면은 찝찝하니까 가져갈 거 없니? 솔트랙 안 쓸 거잖아? 그냥 처분하자 정정 소환 안 할 거잖아 정정 소환 안 할 거잖아 아 뭐 남았어? 얼마 남았어 딴 하나아? 하나야아 네. 트랭킷, 아웃드와 엔트다 그런지... 다음 시간에 hop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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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를 안 주네, 하나를 안 줘, 아주 못다 쳐먹어 죽고 속이려고 하지 말라고, 흑스 안에서, 빈 거 팔지 말라고 빈 거 팔지 말라고, 흑스 안에서, 빈 거 팔지 말라고, 흑스 안에서 이렇게 나올 거야, 진짜? 한번 죽여야겠는데 야, 너 고장 났냐? 야! 이거 분명히 안 풀릴 텐데, 그치? 내가 잘못했어 하나는, 하나는 딴 데서 구해야겠는데, 화났네 역시 함부로 하면 안 돼, 사람을 이걸 잘 안 튕긴다, 되게 이렇게 안 튕기는 게임인데, 보더랜드2한테 밀린단 말이야? 야, 이거 안 되지 포라고, 뽀한테도 밀리고, 똥, 똥오줌 뽀라면서 왜 스카이림 이기는 건데 스카이림이 똥오줌만도 못하다는 거야? 쓰레기네, 진짜 쓰레기네, 진짜 아, 저한테 살까? 그냥 가까우니까 내 것만 올리고, 동료권 올리지 말자 내 것만 있으면, 동료권 뭐하러 올려 너도 이렇게 나오는 거야, 지금? 너도 이렇게 나오는 거야, 지금? 너도 이렇게 나오는 거야, 지금? 퍽중에서 더 효과적으로 해주는 게 있었을 것 같은데? 분명히 개조 90이야? 25%라고? 아, 25%면 해야되잖아! 아, 미쳤네 진짜 10개 언제 찍어? 딱 기다려라 아, 다행히 이제 다행히 이제 다행히 스카이림이 다행히 다행히 나 망토 설마 다.. 아 나 망톤은 안 할거야 망톤 다음에 하고 망톤 바꿀 일 많으니까 다음에 하고 보라색 입지 뭐 이쁜 보라색이 있는데 뭐하러 망토를 바꿔 깨고 있는 것도 다 갈아 버릴까? 아 이거 부족한데? 여덟 깨면은 금방인데 솔직히 말해서 경험시 다 썼지? 아 저거 진짜 하기 힘들다 이거는 야 팔아봐 소울잼은 잔량 있나 나? 소울잼도 약간 애매하네 저거 84정도 밖에 안되고 그냥 해야겠다 아 25% 아깝긴 한데 야 이렇게 해자라니 저렇게 망토가 좋았다니 돈 많이 보러 가네? 32,000원이네 돈 받고 올려주면 안되나? 돈 받고 올려주면 안되나? 이분은 안 뺏을 테니까 도로 82는 안돼 아 좋은 게임이야 좋은 게임입니다 아 고민되는구만 아 아 팔인데? 진짜 팔 포기해야돼? 아 포기 못해 팔이야 팔만 올리면 돼 팔만 이거는 돈을 쓴다 솔직히 이제 돈 쓸 일 없거든요 저는 내 생각에는 돈 쓴다 이거 가죽 손목 만들어서 다 인첸트한다 마흡대학 가서 다 쟁겨면 되니까 나와봐 손목 아 가벼운걸로 가져가자 왔살 이렇게 할거 다 해도 부족할거 같은데 왜 만들어 미친게임아 배우고가자 중값 배웠으니까 궁술 배우자 어차피 궁술 오래 걸릴거 같으니까 한손은 누가 가르쳐주더라 여기서 한손 가르쳐주는 애가 스톤이었나? 스톤은 50밖에 안 가르쳐주잖아 누가 있었지? 됐어 이따 궁술 배워 그냥 궁술 어디있어 궁술 너 그렇군 leur 개쓰레기 같은 녀석 이거 아 랜아 하스 어딨니 먼저 믿고 있었어 그렇게 쓸모 없을걸 한 분 모십니다 선생님 한 분 모십니다 그렇죠 양손 안에 네 방어 기술을 가르쳐줄 수 있냐? 니 깎게 나한테? 아 역시 뻔하지 스키얼 당연히 없지 넌 죽을 운명인데 넌 뭐니 하나 포기하자 귀찮다 대학가서 배워도 되니까 아 선생님 파괴 마법 파괴 마법 200원? 나한테 200원 훔칠 생각하지 말아 공짜로 알려줘 더러운 녀석 다 만들어 간다 다 어디갔니? 안 들어오면 방안에 있는 물건 다 털어 갑니다 돌아오세요 내꺼 중에 갖고싶은거 없니? 싸게 해줄게 없구나 개자식 야 너도 내가 인센터에서 간다 판다 중급 이하로 다 산다 그냥 어 특급하네 하나 쟁여두지 말자 돈 아깝다 나중에 얻게 되겠지 뭐 망토 안쓸거니까 당장은 글러브에 있어 글러브 궁수리 비싸게 먹히나 궁수리겠지? 중급 한꺼번에 하게 해줘야돼 인간적으로 나 이거 너무 싫어 진짜 하핳 제일 싫어 이거 할때가 두개 안에 하나만 할거야 클릭하기 귀찮아 손목 보호대 개수보단 많네 손목 보호대 개수보단 많네 한번 두개 해볼까? 조금 더 많이 올라갈까? 모르겠네 그런걸 아닌거 같기도 하고 잘못해서 특급 누를까봐 너무 무섭다 이거 복불복이야 아 될까? 안될거 같은데 아슬아슬하게 안될거 같은데? 아슬아슬도 아니고 그냥 안될거 같은데? 아슬아슬도 아니고 그냥 안될거 같은데? 아슬아슬 아슬아슬 야아아 이거 징하다 징해 누가 하품소리냈어 지금 열심히 지금 만들고 있는데 언제 다 만들어? 턱도 없잖아 이거 많이 부족한데? 많이 부족하네? 걔 헤리어 무조건 하금 눌러야 된다 제발 잘못 누르면 안 된다 망한다 하금 눌러야 돼 제발 하금 진짜 조금 남았네 되게 잘 어울린다 뭔가? 두 개에서 그런가? 우리 이거보다 훨씬 안 올랐던 것 같은데 얼마 안 남았네 진짜 야 이거 일단 일단 사가세요 못 사가는구나 손목이라서 가죽이 필요하네 가죽이 필요하다 여기 가죽을 바쳐라 가죽더라 몇 개 안 필요하다 몇 개 안 필요하다 절대 돈 쓰고 싶지 않다 아 망했다 너무 멀다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일어나지 일어나기만 해 그래 일어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 쾅 쾅 쾅 쾅 쾅 두 개였나 가죽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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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뛰어 힘들어하지마 다 강해지기 위해서야 쾅 쾅 쾅 리저드맨의 정점에 서기 위해서지다 쾅 쾅 쾅 왜 이렇게 화면이 쾅 쾅 쾅 아 이거 게임하면 내가 멈춘거구요 방송하면 자체가 지금 내려가서 자꾸 채생챙이 사라지네요 트위치 되게 불편해 케미야 어 뭔지 봤냐 나 그냥 갈래 돈으로 하자 어 저거 하고 자빠졌어 저거 아줌마 장사해야죠 어디가세요 정신 안 차려요? 손님 왔잖아 이 게임에서 몇번 안온다는 손님이 왔다고 아 니꺼 산다고 뭐 팔라그래 에븐 있니? 됐쓰 짜져 무드질이 먼저다 손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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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손목해도 되겠다 이거 별로 안나가네 어 뭐했어 나 뭔가 뭔가 막 만든거 같은데 착각인가? 착각이겠지 어 설마 아무것도 안만들었을거야 아 나 재련 물약이 없구나 중국밖에 최상급이 없네 덩가드 하고 왔어야되는데 아 아 아 아 아 잘 판다 너 갑자기 아 아 네 잘 2 2 2 학교에서 윈터홀에 가게 가족 소목 많은 곳 봐라? 너무 내가 조금 보충했나보다 너무 조금 보충했나보다 88 재료는 충분하네 좋아 좋아 아 세 개라고? 갖고 와 어디 갔니? 잘했어 이거 정도면 되겠다 야 잘했다 야 웬일이냐? 전혀 기대 안했는데 그렇지 호우 그 때 찍냐? 구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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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가자 드디어 박압하네 정신이 오락가락한다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한다 지금 저기 구야돼 있을텐데 아 잠깐 물약이라고? 구야돼 없어? 망할 도시에 구야돼 없는 거야? 누가 내부 안 가 있으래 아 구야돼 내놔 구야돼 뭐 물약이었구나 쟤 아 극혐이네 그럼 고민되는데 마흡 대학이 할지 저기도 할지 아 구야돼 하나도 없어 진짜? 극혐이네 여기다 하자 그냥 쟤가 익숙해 드래곤에 도착해 잘해야 된다 두 개나 있네 두 개나 있네 아 나 방어구 안 가져왔어 아 병신이 진짜 아 병신이야 일단은 그거는 그걸로 할 거야 도끼 마법 마비로 할 거니까 상관없고 아 좀 많네 생각보다 여섯 개네 여섯 개에다가 네 개하니까 열 개네 아니 열 두 개지 목걸이 반지를 해야되네 전투용으로 그럼 세월점 세 개 더 필요하네 아 야 이게 빡센데 하.. 빡센데 고민 좀 하면서 하자 일단은 고민을 좀 하고 솔직히 열 두 개여도 하나당 5초로 계산하면은 충분히 만들 수 있잖아 그렇게 할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당 10초로 계산하면 되니까 두 개 써서 어디 갔냐 얘 잘 시간 어딨어 이 친구야 장사해야지 굶으면 좋을 거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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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당신을 가정부서는 마저의 학교와 진심장으로 랩라우스 나왔네 흠 내가 모여서 말하고 내가 생각해둘 이 생각보다 기억나 내 마음은 됐니? 됐다 아 고민 좀 해볼까? 장사 시간인데 일단은 무기 무기 되고 몸통 되고 손발 되고 방패되고 다 되네 무기랑 손발 아 머리 빼고 다 되는구나 머리 안 하잖아 나 아 맞다 13개 필요하구나 서클렛 해야 돼서 망토 안 한다고 쳐도 일단 개조해 개조 됐고 얘가 자 그러면은 일단은 재료는 손목이랑 신발이지? 아니네 손목은 투구냐? 몸통이야? 그렇네 몸통이네 그럼 일단은 판금은 줄 거 없는데? 회복 방법도 안 찍었어? 회복 줘야 되는데? 일단 회복 줄 거고 회복 할 거고 방어랑 마저 방마저 한손이랑 공술 한궁 전터도 한궁이지? 아 없네 한손이랑 지구역재생이 그럼 그리고 서클렛 공술이랑 매직 해야지 그러면 네가 회복 방법만 주면 돼 내놔 이거 좀 아닌데 단일 회복이 필요한데? 단일 회복이 필요한데? 재생은 마이너스 되니까 아니야 잘 생각해보자 체제는 없어? 가 사오자 더럽게 바쁘네 체제는 사오고 체제는 회복하면 되잖아 체제는 회복 사면 되네 마비.. 마비나 있나? 마비무기? 아 무기는 하지 말자 그냥 할 것도 많은데 무기까지 해 무슨 무기는 솔직히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데 무기는 나중에 싼 걸로 해도 문제 없는데 또 문 닫았니? 무기는 하지말고 미쳤냐고 아이 장사... 장사 안 하세요? 어 야 왜 이렇게 잘 나왔냐? 채젠 없니? 채젠만 보면 된다 야 여기까지 오면은 우리 사이에 그건 없어 알지? 채젠 없니? 지젠이야? 채젠 필요하다고 개자식아 채젠 누나 특채증? 채증 좋은데 채젠으로 해야 돼 근데 그냥 회복이랑 마젠으로 하자 마법을 쓰면 되니까 내가 그러면은 내꺼나 사거라 그냥 처맞은 김에 잘 샀어 잘 샀어 돈 얼마 있어 23,000원 있어? 야 많이 썼다 너무 내 피 같은 돈을 내 몸에 흐르는 피 같은 돈인데 가자 최강의 리자드맨이 얼마 안 남았다 두시간 넘게 이것만 하고 있다 두시간 넘게 최강의 리자드맨만 하고 있다 이거 어떻게 할거냐 저쪽에서 정말 그녀들 여태까지 그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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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끄러 마흡 부여하고 있는데 서드로 일시적으로 강화한다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다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다 찍자 그냥 어떻게 먹힐지 모르니까 찌가 아무거나 어 가자 드디어 다 10초에 하나씩 충분하다 최상급 두 개다 장신구 장신구 보석 장식에다가 제련받고 사파이어에다가 한 손이랑 궁술 반지 이거 너무 오래 걸리는데 반지 자수정에다가 제련받고 제련받으면 꽁짝 못하지 아 석류석이야 석류석에다 해 한 손이랑 궁술 한번 확인하고 싶은데 슬슬 빼고 야 이거 나 이거 했는데 벌써 오링이라고 절대 안 돼 그래서 올리고 오히려 봐도 모르겠다 나 이거 되게 하 야 이거 너무 생각없이 했나본데 내가 다시 뭐 리로 할거기 때문에 어딨어 부여 신발 가죽이 아니지 몸통이 할거잖아 신발 전투화 안됐네 그러면은 잘생각좀 해보자 생각보다 훨씬 오래 걸리네 그러면은 장비를 좀 버려두자 아홉개 버리고 버려 이런것좀 거슬려 투구 안쓰잖아 전투화 필요없고 이거 두개만 있으면 되잖아 이거 필요없고 목걸이도 정하자 확실하게 이렇게 두개 이렇게 목걸이 이렇게 가져가고 이렇게 가져가고 회복 갈거고 가라 미리 치워봐 치워봐 치워좀 치워좀 에버릿에서 너가 잠깐 들고 있어줄래 쓰레기야 내꺼 잠깐 들고 있어봐 거슬려서 안되겠어 가꼬 튀면 죽는다 가꼬 튀면 죽는다 난 준비 완료다 이제 준비 완료야 어 긴장돼 손이 빨라야돼 가꼬 갖다 버릴까 거슬리는데 한성분가 어딨니 한성분가 어딨니 왜 이렇게 많니 재련 재련은 눈에 확 띄는데 재련 반이야 손발이야 손발 빨리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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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누가 저거 갖다놨어 운명의 함정이야 한성무기 장갑 글러브 궁술과 한성무기 됐구만 반으로 나누면 되겠다 여기서 이제 아아 됐지 궁술 한성무기 한성 글러브 됐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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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은 여기까지 이제 세이브 어 난 긴장하게 하네 껴봐 강화할 때 31% 무기 활 강화할 때 강화할 때 30%는 24%냐 재수없게 아 반지가 더 효과를 안 받는구나 뭐 무슨 퍽 같은 건가 보지 방패 방패랑 방어구만 하면 돼 얼마 안 남았네 방패랑 방어구만 하면 되네 진짜 그리고 머리 뚜껑 방패 방어구 뚜껑만 하면 되네 빨리 하자 그럼 방패 방어구 뚜껑만 하면 되네 빨리 하자 그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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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없어 방패 왕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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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껑 그냥 해 뚜껑 그냥 해 멘드 카 미드 카 제상강차 왜 이렇게 많아 아직 여유를 없네 아 야 야 이게 뭐 해냐 орг 자소정 어쩔 거야 저거 아 할 필요 없지 이번에 서클렛 서클렛 궁술 강화랑 회복 강화 그렇지 이게 맞는 것 같다 됐다 완성이다 잘됐나 확인해보자 매지카랑 재생 저항력이랑 방패 강화됐고 강화됐고 아 서클렛 활공 됐다 야 됐다 완벽하다 완벽한 완벽한 내 취향 장비가 나왔어 마비같은거 나중에 하자 어차피 똑같으니까 얼마나 올라가는거야 그러면 맞어 25에 지금 40이지 40이죠 40에다가 이제 25 65 80 한손 회복 50에 활공도 80 아니지 한손이랑 활공이 50% 더군 야 엄청 세네 그럼 야 야 이거 업글 안했는데 업글 한꺼만큼 세네 강화만 하면 된다 이제 진정한 리자드민이 탄생한다 공료권은 안준다 저 녀석한테는 줄만한 값어치가 없다 내가 다 갖는다 모든 은총을 다 갖는다 뭐하냐 뼈 몇개 있어 뼈 다섯개 있어? 자 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마리만 잡으면 돼 한 마리만 빨리 머리 들이밀어 죽여보려니까 어두워 나 여기서 썸네일도 찍어야 될 것 같으니까 밝게 비추자 그렇지 장사하기 딱 좋은 시간 좋아 나 썸빵 갈기 시작한다 뼈 뼈 내려와 고대룡 얼마나 센지 내가 맛좀 보자 나 마저 25% 더 붙었어 어 엔진 똑같다 야 방어력은 더 낮아 여기 와아 나 회복 회복이 달라 회복 두 배는 더 잘해 잠깐만 뭐 한거 아니냐 못 이길 것 같은데 어 브레슨 버틀만 해 어 하지만 이분 버틴다고 한다 담배어 어떡하지 아픈데 그래서도 망했는데 잠깐만 야 활로 잡아야겠다 안되겠다 중화죠 어 방패 내리면은 똑같네 야야 잠깐만 8딜은 진짜 세다 8딜은 전이랑 비교가 안된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8딜은 거의 두 배 넘는데? 아니구나 어 미쳤네 진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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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를 안하면은 난 당연할 수가 없어 너가 하나만 주면 돼 하나는 무조건 나올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하나가 안 나오지 않을 거 아니야 야 야 여기와 이 소리가 아니면은 집중이 안됩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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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 30레벨의 위험을 보여줘 x2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어..클럴뻔했네 이거 비장수단 써야겠다 이것만큼은 안쓸라 그랬는데 이 개사기 용어만큼은 크리해 들어가는게 다르지? 훨씬 안정적해 회복마법 들어가는게 좀 더 슬쩍 피해여 스태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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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이요 105요 철화살로 그러다가 걔한테 죽는다 나한테 죽어야지 그치? 뼈 줘 뼈 그렇지 얼마나 이쁘게 주냐 가자 볼일 없어 이제 손절이야 강화만 하면 된다 강화 세트 강화 세트 강화 물약 강화 물약은 좀 허접한거지만 상관없겠지 중국 중국이면 솔직히 다 하고도 남지 나 뭐하냐 가보아왔냐? 야 뭐야 갑자기 새로운 시계를 새로운 시대를 열어버리면 어떡해 이러면 야야야 무기 못하잖아 이러면 할 수 있네 남아둬네 남아둬라 얼마 세전인지 나도 모르겠다 방어력을 보면 되지 그때 방어력 800 맥스가 몇일치 640이었나? 됐고 무기 400 300 야 드디어 완성됐죠? 시간 다 갈아 넣어서 완성했죠? 인생을 갈아 넣어 만드는 드래곤 리자드맨 뭔소리야? 리자드본 그래 리자드본 어디 성능좀 볼까? 리자드본 리자드본을 부끄럽게 하지마 썸네일 잘 찍어 일찍 mum 네나 과연 자 자 하자 우선 화살 한방 갈킨다 워라 띠웅 은신 대미지 회의 기본이 은신 대미지야 형 윙 위 눈등 드래고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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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네요 드래고니안 드래고니안이 원래 맞는건가? 드래고니안 야 미쳤따리 야 이거제 이 정도는 돼야지 할 맛이 나지 너무 오벨인가 아 이제 뭐 올리면 되지? 변화 올려야 되는데 나 변화 야 시야 썰어 있잖아 아 그럼 다른거 올리자 그냥 뭐 올릴거 있나? 다 올려놨는데 나 지금 공술좀 올리면 되나? 공술도 올렸잖아 양손 한손 당연히 못 올리고 중갑 올렸고 다 올렸네 아 뭐 올리지? 아까운데 시간이 파괴나 올릴까? 적적한데? 파괴 올리면은 인첸트 데미 세지던가 기억이 안나네 나중에 파괴 소비량 제로로 만들어서 파괴 인첸트까지 때리겠습니다 혼토노로에서 빨리 떠나 570 아 진짜 화염용어 쓰는거 이미 없어졌다 칼났다 아 진짜 튼튼하다 야 이거 좀 더 놀아야겠는데? 너무 좋은데? 기분이가? 드래곤 나와봐 투갑 해줄테니까 드래곤 나와 드래곤 겨나와 드래곤 겨나와 숨도 보실줄 알아 오늘 아직 아직 완성된거 아니거든요 여기서 이제 세배정도 세질수 있는데 너무 세지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쓰면 밑공으로 떨어집니다 여기서 쓰면 밑공으로 떨어집니다 여기서 써야되요 내려왔을 때 그걸 또 알게 와라 바로 해치운단 어딨니? 야어어어어어어어어 동네 녹아 야!! 내려앉아 빨리 무소불 한번 박는다 잠깐만 잠깐만 잠깐 잠깐 우리 말로 하자 으아아아아아 못 본걸로 못 올라갈 줄 알아 어디서 27? 못난다 벌써 못나라? 어딜 나라아 떨어져잖아 다 야 너 미군가냐? 야 아니지? 그렇지 그렇지 아유 착지 아 좋은 착지입니다 사장님 잘 가시구요 와우 아 아 이걸로 이제 진정한 완전체가 진정한 오늘 오늘의 완전체를 위해서 마지막 작업을 할 수 있다 이제 야 쓰레기통 어딨어 쓰레기통 쓰레기통 야 이거 갖다 줘야지 확실히 그거 맞구나 그거 써야되는거 짬통이한테 네 벌묵 도끼 받아주구요 열심히 지금 일하시고 계신 분 쫓아 냅니다 꺼져 꺼지라고 꺼질래? 안 꺼져? 안 꺼져? 올라봐 올라봐 눈 감는게 좋을거야 너도 참 맞기 싫으면 올라봐 고대 암살자 세트 줘야되기 때문에 안죽거든요 어디서 열심히 일해 난 지금 놀고 있는데 내가 놀면 내가 놀면은 너 놀아야되는거야 어따 대고 열심히 일을 해 가자 장작이다 지금 뼈 4개 있거든요 장작 두번 펴면 됩니다 조금만 켜 제발 아아 완벽하다 오늘 오늘 완벽하다 오늘 오늘 완성된 드래고니안은 완벽하다 어 이거 드래고니안 받아서 이제 유튜브 영상이 드래고니안이라고 쓰겠습니다 아 좋은 네이밍 센스였어요 드래고니안 팔 드는 게 더 멋있는데 빨리 와 썸네일 찍어야돼 그래 좀 더 가까이 붙어 드래고니안 오늘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녹아다 말아다 뜨는 것 같은데 방사 안그랬죠 뭐 데미지 좀 볼까 야 406에 347 아 근데 왜 독 팔이 더 세냐 하나 부족했나본데 서클랫은 을썸해 손발 둘이 비슷하게 올라야되는거 아냐 너무한데 야 진짜 세네 오늘 잘 나왔는데 야 경비병 무슨 경비병이야 꺼져 드래곤이 드래곤이 왔다 다 사라져라 사라져 이리 와 저게 왜 날 위해 싸우냐 꺼져 나 같은편 필요없어 여기서 장사질이야 난 무료로 다 사먹겠다 어디서 어디 어디 자 다음 게임은 내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구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뿅 다음 시간에 봬요 ė 삼 세 삼 삼 삼